자, 노카를 시작하구요 아, 메이플표 채널 옮겼는데요 자, 소리랑 이펙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중계방, 중계방좀님, 우리 스티커 한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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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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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힉! 아 아, 버퍼링 있다구요? 이거 버퍼링걸리는거 얼리는거랑 관련없는데 버퍼링이 왜있지? 왜이러니, 우리 스티커 한계 없앱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내가 추천과 질척 부탁드립니다, 이거 왜이러지? 자, 일단 알겠구요, 자,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금 버퍼 있어요? 아, 별풍선 4,000개립 스티커 한계 없앱니다 고맙습니다 화면이 멈췄다고? 아, 괜찮죠, 이제? 지원이가 똥컴이네 지원아, 컴퓨터 바꿔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아우, 대박입니다, 진짜 갑니다 별거 없네 오케이 여러분 별거 없네요 저, 저기, 저, 죄송한데 이거 파신분 환불 가능한가요? 자, 여러분 추천과 질척 부탁드리구요 그냥 뇌전같아요 저, 죄송한데, 죄송한데 이거 파신분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환불좀 가능할까요? 죄송한데요 아, 자, 여러분 추천과 질척 부탁드리구요 아, 뭐, 그냥, 그냥 그러네 야, 뭐, 이거 그냥 그렇잖아 야, 이씨, 뭐, 이거 뭐, 존나 개쩌는건 아닌데? 아,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아, 추천과 질척 부탁드립니다 아, 추천과 질척 부탁드립니다 그, 뭐였더라? 그러면요 아, 제가 일단은 이 아이템들이 있는데 여러분 추천과 질척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아, 오늘 희귀템 뭔가 수확이 좋았거든요 오늘 희귀템이 굉장히 수확이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거 메이플 표창 이거, 굉장히 희귀템이거든요 이거 진짜 못 구해요 나 이거 처음 봤어 대박이야 이거 진짜로 못 구하는 거거든 수공이 몇 층가요? 1만입니다 1만 이거 진짜 못 구하는 거거든요 팡이님, 메이플 아데랑 세트 아이템이라서 메이플 아데를 껴야 메이플 표창 이펙트가 나와요 진짜요? 여러분도 이거 세트 아이템이래 메이플 아데랑 같이 껴야 표창 이펙트 나온다는데 합동 이펙트가 뜨는 거라고? 동글림님 두 개 우리 클로버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 메이플 아데랑 표창 이펙트 따로따로 나온대요 그니까 따로따로래요 같이 1주년 때 나온 거라는데 자, 메이플 표창 있는 사람 있어요? 잠시만, 메이플 표창 있는 사람 저, 메이플 표창 있으신 분 없어요? 메이플 표창? 아, 자료 추천과 실제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흔한 지랄림 별표 한 개 없습니다 한번 껴보면 알겠지 저, 메이플 표창 있는 사람 없어요? 메이플 표창? 아, 메이플 아데랑 그 1주년 아데랑 있으신 분 없어요? 메이플 아데랑 아, 우리 간지씨 어서오세요 아, 낚시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엉기 한번 쳐보라고? 녹화캠님 스티커 한 개 우리 신비님 우리 벽상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팡이전슨 민트 메이플 아데랑 있어? 네, 안녕하세요 네, 올려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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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한 개 우리 벽사 님 수고한 개 감사합니다 우리 소프트 가입 활용해요 야, 7 7회 아데랑은 아, 그래? 유별룹입니다 수고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돌만 이펙트 아 그런 이펙트 없어요? 없대잖아 이런 체치 야 없대잖아 아 뭐야 사기꾼들아 낚시야? 그래요 자 일단은 녹화를 초래합니다